제가 요즘에 좋은 팁들을 일반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리고 있지만 정말 제가 생각하는 프로들이 말하는 영업비밀 이런 것들은 제가 멤버십을 운영해서 멤버십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멤버십 홍보 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멤버십을 가입하세요 아니면 거기에 약을 팔고 이렇게 변론은 안합니다. 그냥 일반 영상을 찍으면서 더 중요한 내용들은 멤버십에 올려놓을 테니까 가입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홍보하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여러분들의 골프 인생이 달라지고 그런 소리는 안합니다. 근데 이번 영상 이제 영상을 끄고 나서 멤버십에 올려드릴 건데 영상 하나로 올려드릴 건데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 이거는 제 진심입니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성격 자체가 막 과장하거나 아니면 없는 거를 있는 듯이 말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유튜브가 컸겠죠.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뭐 유튜브를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도 지금 뭐 아직 채널이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은 진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골프를 유튜브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면 볼수록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 구독자가 굉장히 많고 유명하고 특히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은 뭐 저처럼 이것저것 많이 하고 뭐 많은 개념이 아닌 이것만 믿고 따라해라. 무조건 이것만 해라. 하루에 10분만 해라. 하루에 3분만 해라. 공 10개만 치면 여러분들 골프가 달라진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약을 팔면서 어마어마하게 골프 유튜브가 성장을 하고 막 공중파에도 진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모든 프로들의 내용은 틀린 건 아닌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골프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는 제일 큰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이거 이거 하시는 분 있죠. 어드레스 할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백스윙하고 몸 팔팔 몸 열어가지고 몸만 돌리고 이렇게 내리면서 하면서 처음에 인트로에 막 어마어마하게 약을 파시는 분이 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어드레스는 안 합니다. 저는 이쪽이 편해요. 왜냐면 춤을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쳤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게 편한데 저는 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작게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 레슨을 하면 이렇게 잡아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어쨌든 공을 잘 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멤버십에 올려드릴 내용 자체가 뭐냐면 어드레스가 그 이제 유명한 유튜브에 말하는 특히 이제 배노곰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앞을 보게 이렇게 어드레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제 100억짜리 레슨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이렇게 어드레스 하면은 진짜 개망이에요. 정말 안 좋은 어드레스입니다. 근데 제가 멤버십에 올려드릴 이것만 보고 나면은 이렇게 어드레스 하면 공을 굉장히 쉽게 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드레스를 안 하지만 저도 이렇게 치고 하고 공을 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드레스 할 때 이렇게 앞을 보게 하고 이렇게 앞을 보게 하고 치라고 하잖아요. 제가 쳐볼게요. 저도 쉽게 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불편할 뿐이에요. 저는 이게 편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유튜브 유명한 사람을 보고 어드레스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공이 잘 되면은 뭐 유튜브를 보거나 제 영상을 볼 필요 없겠지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정말 이렇게 치면은 진짜 다 깎아 쳐요. 전부 다. 그리고 완전히 엎어치고 안 좋은 스윙이 되는데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도 굉장히 그 유튜브처럼 편하게 헤드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치는 제일 근본이 원인이 있어요. 근본 개념. 이거를 제가 이제 영상을 꾸고 멤버십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은 돈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드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가입을 하면은 그리고 멤버십은 이 영상 하라뿐만 아니고 이때까지 34개인가 5개인가 이미 올려놓은 걸 바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구독료거든요. 한 달 구독료가 한 8천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넷플릭스 뭐 한 한 번 보는 그 한 달 구독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취소하시면 됩니다. 계속 돈 구독을 계속 유지를 하면 제가 멤버십에 계속 좋은 영상을 올려겠지만 으이씨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취소하시면 그냥 스크린 한 게임값 정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제발 좀 멤버십을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왜 어드레스를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못발발몸 해서 공만 10개 치면 뭐 인생이 달라진다. 왜 그렇게 약을 팔면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영상을 보고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러들의 영상을 봐도 발전이 있을 건데 제가 지금 알려드릴 이 내용 없이 이렇게 하면 진짜 골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제가 지금 이제 멤버십을 올려드릴 이번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그냥 스크린 한 게임값만 투자해서 이번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골프가 좀 쉬워져요.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프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올려드릴 테니까 멤버십 홍보 영상이고 제가 웬만하면 멤버십 가입하세요. 막 이렇게 약을 팔고 안 하는데 이번 영상만큼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끄고 바로 왜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면서 하고 왜 이렇게 하면서 잘 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제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